또 스토킹 범죄, 또! 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2층 가정집으로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네, 이 20대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남성인데요. 들어가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여성이 112에 신고해서 긴급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 이미 경찰, 지금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러기 1시간 전에도 한 번 왔었다면서요, 경찰이? 정말 공식처럼 똑같은 얘기 나오죠. 헤어진 여자친구 그만 만나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녀. 계속 시내에서부터 따라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때 출동을 해서는 그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었는데 돌아간 줄 알았더니 집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넘어 들어와서 폭행을 해서 다시 이번에 체포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당신 이러지 마, 경고를 한 번 받았는데 또 와서 이제는 폭행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살고 있는 2층에 침입을 합니다. 침입한 방법은 배관을 통해서 올라가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렇게 올라가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여성, 피해자 여성한테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폭행을 행사를 하는데 뺏기기 직전에 이 여성이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비명도 들리고. 그래서 경찰은 코드제로, 강력 사건 발생을 하고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경찰 7명이 출동을 했고요. 그 7명이 남성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과거에도 폭력 전화가 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진짜 이런 사건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이런 자들은 일관되게 똑같아요. 뉴스를 안 봐요. 신당역 사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막 이렇게 들끓고 있으면 평소에 저러려고 하다가도 아차,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뉴스를 볼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스토킹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저 남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을 바로 상대되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경찰의 경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남의 집 배관을 타고 오르는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진짜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분위기 파악. 자, 법원의 판단. 저자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또 기각. 네, 이 재판부 창원지법 진주지원이었는데요. 스토킹과 주거침입, 또 복행 등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납득하게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영장 실제 심사도 자주 저희도 들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저 영상을 보여줬으면 판사님이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저 영상을 봤더라면. 안 틀었을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어떻게 저거를 저를 놔두면 나가면 바로 영장 사유 중에 증거 인멸 도주 우려도 있지만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영장의 발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고 정가가 또 폭력 정가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이유들도 저희가 정확하게 결정문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하기 좀 어렵지만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양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주한 신당역 사건 주범 전주한. 전주한은 주거가 일정치 않았을까요? 아니죠. 직장은 어땠을까요? 직장 멀쩡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전주한도 얌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였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전주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구형을 9년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청구됐을 시점에 이미 중대범죄가 저질러져 있던 거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혐의는 폭행도 있고 주거침입도 있고 스토킹국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것은 법정 구속까지 안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도 구속형, 실현까지 안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렇게 쉽게 기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전주한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중대범죄로 이미 그때 영장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당역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부글부글하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에 주거침입 혐의 재판 도중에 그날이 선고 공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거침입 외에도 내가 스토킹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법정에서 그냥 구속시켜버렸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장소에서 바로 구속실질심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속도 가능한데 사실은 피해자를 많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해 행위 우리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실형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것도 옛날 기준이고요. 지금 다른 범죄 말고 이런 성범죄나 이런 성범죄에 가까운 범죄들은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배제하고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법원의 어떤 판단을 보면 이런 댓글을 다십니다. 판사 당신 가족이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 것이냐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러면 대부분 또 이런 논박을 하죠. 아이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까 맨날 가족 가족.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당신의 문제여도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지적만큼 가장 솔직하고 논리적인 지적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참 괴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이런 사람을 구속을 시키지 않고 영장이 기각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영장 발부 사유에 증거인멸, 도주의료도 있지만 이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신당역에서 발생됐던 전주환 사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유산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후 약방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스토킹 범죄가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번에 경찰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재량권의 문제거든요. 강하게 대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보통 사람이 남의 집에 죽어 침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별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2, 제3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비슷한 일은 벌어질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때마다 또 다시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